한 카페 건물에 걸려있는 대형 홍보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알고 보니 맞은편에 있는 경쟁 업주가 새벽마다 은밀하게 벌인 소행이었습니다.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옥천군의 한 유명 관광지. 동튼 새벽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던 여성이 카페 건물로 다가옵니다. 갑자기 외벽에 걸린 대형 홍보 현수막을 뜯기 시작합니다. 잠시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결국 뜯어낸 현수막을 품에 안고 사라집니다. 최근 수차례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사라진 걸 수상히 여긴 피해 업주는 CCTV를 확인한 순간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해당 여성은 길 건너편에서 또 다른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A 씨였습니다. 피해 업주는 6년 전 A 씨로부터 지금의 건물을 사들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불과 2년 뒤 A 씨가 바로 맞은편에 카페를 다시 열었고 커피 가격 경쟁을 하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전 옥천군 의원의 아내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CCTV 등을 추가 확보해 또 다른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